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GTF 담당 김태용쌤입니다. GTF 65점을 넘기 위해서는 문법은 무조건 만점이 나와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2023년, 2024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시험 후기를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는데 그 후기 영상을 보고도 GTF 문법 만점이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문법 공식집, 이것을 어떻게 구입을 하고 이 공식집을 바탕으로 유튜브 후기 영상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몽으로 가셔서 GTF 금색어를 치시면은 요 밑에 여기서 보면은 템플릿 자료라고 있죠. GTF 문법 공식, 그게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교재가 만원입니다. 만원을 구입하셔서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목차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34페이지까지 되어 있지만 이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선생님이 후기 영상에서 보면은 별표 위주로 어느 부분에서 별표 위주로 나왔는가 그 후기 영상을 보시고 이 자료를 매치시키면 특히 2024년 1월 달부터 있었던 4월까지 있는 521회에서 529회 그 영상을 선생님이 합쳤는 거, 연속 듣기로 올려놨는 거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 자료에서 이 별표되는 부분을 설명한 거를 같이 들으시면 문법적인 부분은 이 해설 영상과 이 자료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GTF 문법 만점은 반드시 이게 여러분들에게 획득을 해야 될 점수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GTF 담당 김통쌤입니다. 자, 오늘 2024 1월 7일 521회 GTF 문법하고 독해 동의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문법은 이번 올해 첫 시험에서도 역시 김태동의 크몽에서 나오고 있는 이 34페이지 분량 이 선생님의 공식집 역시 이번 시험에서도 100% 적중 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2023년 모든 시험에서도 100% 적중을 유튜브에서 확인시켜 드렸는데 자, 올해 시험 첫 시험부터 또 100% 적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문법이 100점이 나와야지만 65점을 목표하는 분들은 이 청취하고 독해에 대해서 일단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문법은 무조건 100점을 가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간단하게 문법 적중 확인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독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먼저 준동사, 부정사 3개, decide, 작년 시험에서도 계속 나왔던 거고요. need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seek의 과거형이 sort가 되죠. seek의 과거형의 sort를 모르면 또 헷갈릴 수 있었겠는데 어쨌든 이거 여기서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 3개가 있습니다. delay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imagine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조금 생소했던 게 있었죠. 픽셜 ing, 뭐를 뭔가 그려나간다는 이야기는 이거하고 연결하십시오. envision, 어떤 vision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501회에서 이제 envision ing 여기 나왔는데 이거 조금 응용할 수 있었으면 풀 수 있었고 만약에 픽셜 다음에 투 부정사인지 ing 몰랐다면 숫자 맞축키로 충분히 이 부분은 ing가 되었을 거라고 확인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준동사 6개 여러분 다 맞춰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법은 그대로 또 쉽게 나왔습니다. 자 5월이 가정법 과거 바로 5월이 3개 나왔죠. 그리고 조동사 과거 동사원. 조동사 과거 전부 우드 3개 다 나왔고요. 그 다음 가정법 과거 관련한 헤드 pp가 2개 나왔죠. 그리고 뒤에 주절에 조동사 과거 헤브 pp. 조동사 과거는 우드 나왔습니다. 우드 헤브 pp 이거 2개 나왔고 그 다음 도치된 형태가 나왔죠. 헤드 주어 pp. 그래서 뒤에 조동사 과거 헤브 pp. 역시 조동사 과거는 바로 우드가 나왔습니다. 우드 헤브 pp. 그래서 가정법은 이 틀 안에서 굉장히 쉽게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제. 자 시제 볼까요? 과거 진행형부터 보겠습니다. 웬 안에 과거 시제가 주어지고요. 여기 이제 주절에 들어갈 시제를 찾는 거 있었죠. 그래서 이거 과거 진행형도 가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현재 진행형은 at this moment가 있죠. 뭐 여기 중요하다고 했죠. at the moment하고 at this moment는 현재 진행형인데 at that moment는 그건 과거 진행형이라 했죠. 구별해서 공부하셔야 되겠고. 자 오늘 시험에서는 at this moment 이게 나왔고요. 현재 진행형. 그 다음에 미래 진행형은요. 이거 이제 when, until, as soon as, by the time, whenever, before. 여기 이제 시간의 부사절이라 했고요. 그 if나 unless는 조건의 부사절. 그걸 합쳐서 이제 시조의 부사절이라 했죠. 그래서 이걸 굳이 뭐 다 열풀은 없고. 이게 뭐 시간을 의미하는지 조건을 의미하는지 그 정도만 읽으시면 된다 했겠죠. 자 오늘 나왔던 게 이제 before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관련된 접속사 나오고. 주어 다음에 이제 현재형이 나오면. 아 이거 시간의 부사절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바깥의 주절에 이제 알맞은 시제 찾는 거. 바로 미래 진행형이 답이죠.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있다면은 미완진이 되고.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없다면은 미진, 미래 진행형을 찾는 문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이 나와서 바로 알맞은 시제 찾는 거. 현안진을 찾는 거. 뭐 늘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완진 볼까요. 가완진은 until이 나왔죠. until 다음에 이제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오고. 바깥에 이제 주절 쪽에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와서 가완진을 찾는 문제였고요. 어제 이제 우리 바로 찍기 특강을 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다루었던 내용이 오늘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완진은요. by the time 다음에 주어 다음에 현재형 동사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시간의 부사절 개념으로 들어가면 된다 했겠죠. by the time 주어 현재형 동사. 바깥에 주절에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있으면 지금처럼 미완진을 답으로 하시고.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없으면 미진을 답으로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미완진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제는 각각 한 개씩. 전체 6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 슈드 생략 동사원형은 보기문항의 동사원형이 있으면 그대로 찍으면 된다 했습니다. 굳이 내용을 열풀어 놓고. 내용적인 부분은 insist하고 어드바이즈가 나왔고요. 두 개 역시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가 제가 어제 찍기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죠. 지난 520회부터 이제 관계사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문법을 만점 맞기 위해서는 이 관계사 쪽을 좀 심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조금 어려웠던 문제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겠죠. 선행사가 이제 사람 명사. 이 에이전트가 대리인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를 외우고 있어야 되죠. 에이전트가 사람인데 원래 이제 후를 쓰지 않습니까. 뒤에 불안전한 문장. 후나 위치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대시죠. 그래서 됐 다음에 뒤에 불안전한 문장. 요게 한 개 있었고. 그래서 대시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두 번째 관계사 문제는 이 외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520회에서도 좀 어렵게 출제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520회 후기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선행사가 지금 카페는 여러분들이 장소를 의미할 수 있는 거 쉽게 파악되었을 거고 그 당시 이제 위치냐 외열이냐 고민이 되었을 때 위치 다음에 불안전한 문장. 외열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 그렇게 공부는 다 했는데 이 관계부사 외열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주어는 이 앞에 선행사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똑같을 경우는 그건 비문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고 그래서 520회에서는 위치가 답이 되었고 앞에 주어가 없고 제공하다 서브가 나와서 위치가 답이 되었었죠. 이번 이제 521회에서는 이게 코아라는 게 어떤 행성의 중심부 이 단어를 파악이 된 분들은 아 이게 이제 사물로 의미한다면 위치, 장소를 의미한다면 외열이 되겠죠. 이제 콤마, 콤마가 나왔어요. 이 삽입 어구 안에 이제 이게 완전한 문장이냐 불안전한 문장이냐 파악하는 문제였는데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부분을 나타내는 어구가 나왔어요. 뭐 어떤 명사의 99%가 이게 주어고 can be found가 발견될 수 있다. 이게 동사죠.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이런식 완전한 문장이었기 때문에 이 삽입 어구 안에 관계부사 외열이 답이 되었습니다.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위치를 답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관계사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계사 문제가 만점 예방용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 시험에 항상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는 우리가 이제 2023년 1년 데이터를 다 풀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기초가 약한 분들 해석이 조금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느낌을 가져주셨겠죠. 오늘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얘기 동식물의 어떤 능력, 어떤 동물의 어떤 능력, 뭐뭐 할 수 있다. 뭐 그런 쪽에 어떤 분위기가 나오면 이제 can을 답으로 알았겠고 바로 지난번 시험에서는 so that can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can이 지금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의료이야기 나오면은 뭐 뭐 해야만 한다, 뭐 했으면 안 된다라는 바로 당위적 의미, should가 답이 되었고요. 의료지역인 이야기가 나오면 should 그렇게 생각해서 답을 푸시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사는 뭐 늘 나왔던 거 있었습니다. 뭐 하자마자 바로 as soon as 여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나 많이 나왔었죠. 역접을 의미하는 그러나, however 있었습니다. 자, 오늘 문법은 그 외열 관계 부사 하나 빼고는 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독해도 지난 해보다는 지난 해차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오늘 65점을 목표하는 분들은 오늘 저렴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잠시 후에 독해 동요에 대해서 선생님, 그 에어클래스 의의 강제에서 어디서 적중이 되는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YBM GTF 담당 김태용 쌤입니다. 자, 오늘 방금 전에 있었던 522의 GTF 문법 후기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문법 후기에 이어 독해 동요 바로 이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크몽에서 나오고 있는 김태동의 GTF 플랫폼 문법 공식 역시 100% 적중되었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어, 바로 이, 이번 시험 읽기 전 토요일 날 찍기 특강에서 여기 필기한 내용인데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다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동사부터 먼저 확인하는데요. 자, 준동사는 여러분들이 동명사부터 세 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Enjoy 하고 Amazing, Resume, Resume 이 세 가지가 522의 바로 전날 수업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동명사 세 개가 확인되었으면 나머지 세 개는 숫자 맞추기에 따라서 부정사를 답으로 하시면 되는데 바로 Opportunity 나왔죠. 522의 Opportunity 뒤에 이제 투 부정사 찾는 문제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부정사 목적으로 취하는 Decide가 있었죠. 나머지 하나가 이제 Fade가 나왔었죠. 그게 여러분들이 ING인지 부정사인지 헷갈렸다면은 숫자 맞추기로 Fade 다음에 뒤에 투 부정사를 답으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준동사 그래서 숫자 맞추기 세 개, 세 개, 여섯 개 나왔고요. 가정법은 역시 또 숫자 맞추기 가능했던 세 개, 세 개가 나왔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는 자, 5월이 세 개 나와서 뒤에 조동사 과거 동사원형 찾는 거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관련은 Head PP가 나와서 조동사 과거 Heavy PP 찾는 문제 한 개 있었고 도치된 형태 Head Juho PP가 두 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Head Juho PP가 나와서 뒤에 조동사 과거 Heavy PP 찾는 문제 역시 세 개 세 개씩 가정법이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시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제는 최근에 문제 푸는 방향이 교과서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제시한 찍기 특강 바로 토요일로 설명했던 것이죠. 자, when, before, until, by the time이 나왔을 때 주어 다음에 가거동사로 출발을 했을 때는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있으면 무조건 가관진을 답을 하시고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없다면은 가진이나 가관진이 동시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해석으로 이게 시제일치인지 시제 불일치인지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그 때는 제가 숫자 맞추기로 하라 했고 자, 오늘 시험에서는 when, 다음의 주어, 다음의 가거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뒤에 주절에 시제일치에 따라서 가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efore, 다음의 주어, 다음의 가거동사가 있었죠. 이제 시제 불일치의 관점에 따라서 이제 가관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지금 가진하고 가관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진은 여기 있죠. still, 다음의 뒤에 여전히 몸하고 있는 중이다. still이 보이면은 현진을 찍는 거 바로 전날 찍기 특강에 설명했고 그 다음에 미래 진행령은 next 다음에 미래 시점, next year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미진을 찾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안진은 바로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 여기 있었죠.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있어서 뒤에 이제 현안진하고 가관진이 이제 동시에 나오면은 이게 현안진은 이제 과거에서 현재까지, 가관진은 대가거에서 과거까지 해석으로 푸는 건데 이런 해석이 힘들면은 그럴 때는 이제 숫자 맞추기로 했고 자, 오늘 시험에서는 이제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 현안진이 있는 거 그대로 답을 하시면 되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제 바로 미완진이 있죠. 바이다기 미래 시가 노구가 나오고 뒤에 이제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에 나와서 이제 미완진을 찾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시 시제는 각각 한 개씩 해서 전체 6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슈드 생략 동사원형 문제는 이거는 그냥 선지에 동사원형이 있으면 답을 찍으라 했는데 내용적인 부분은 이제 인시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디니즈와 데사의 이성계열 형용사 이센셜셜이 있어서 뒤에 이제 바로 동사원형 찾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는 아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찍기 특강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일 것 같습니다. 바로 전날 찍기 특강에서 이거 있었죠. 금년도 시험에서 최근에 이제 관계사가 좀 어렵게 출제된다고 해서 금년 기출, 작년도 2024년 기출을 총정리 했었는데 이거 다이너가 이제 예전에 시험 나왔겠죠. 2023년에 작은 식당인데 이거 다음에 이제 웨어리냐 위치냐 묻는 문제였는데 내용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프로포즈 투 했다. 제가 뭔가 프로포즈 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당시 오늘 또 나왔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다이너 대신에 디 아일랜드 섬이 나왔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 프로포즈 했다라는 이거 완전한 문장이라 했죠. 주어 여기 타동사구 뒤에 목적에서 완전한 문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계부사 외열이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면 이제 위치가 되었겠지만 장소 개념으로 요번에 이제 디 아일랜드만 고쳐서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522에 나왔는데 이거 사물명사가 나와서 관계대명사 대시 나와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 요거는 쉽게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조동사 문제는요. 자 1년치 해석을 했는 거를 이렇게 통계 내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전날 찍기 특강에서 정리를 다 했는데 자 오늘 나오는 거는 이거 머스트 그렇죠. 뭔가 어학정보 이야기 뭐 뭐 해야만 한다. 요런 쪽에 이제 해석적 느낌이 되면 답을 하라 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이제 이 여러분들이 이 우드가 좀 어려웠을 건데 우드 동사원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서 본 미래. 과거에서 본 미래. 주어는 뭐뭐 했다. 그 다음에 우드 다음에 동사원형은 또 과거의 불규칙을 했을까. 뭐뭐 하곤 했었다. 요게 이제 통계치를 공부를 다 했다면은 오늘 우드하고 머스트를 답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사 부분은 역시 이것도 이제 1년치 공부를 다 해야 된다 했겠죠. 자 오늘 나왔던 522의 이제 연결사는 두 개가 있었는데 임팩트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예문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임팩트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또 연결사가 음 연결사가 여기 있었죠. 520의 그렇죠. 이번도 비록 뭐뭐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찍히 특강에서 이야기했었죠. 이게 이제 종속 접속사를 다루는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문장과 문장을 가운데 쓰여주는 어떤 접속 부사의 개념인지 그런 틀을 갖고 공부를 하려 했습니다. 오늘 좀 어려웠던 게 이제 이 임팩트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자 522의 조동사인 연결사 볼까요. 자 바로 요 내용이었습니다. 담배와 건강 사이의 relationship, 관계를 바로 그 어떤 그 검토하는 그리고 연구 이전에 연구 이전에 바로 the medical community 있죠. 의료진은 바로 has not considered, 고려하지 않았다. 뭐를 어떤 어떤 허비원의 어떤 함플, 해로운 effect, 영향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게 이제 허비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실상 바로 이 뭔가 relationation 하면 뭔가 안도죠. 안도와 같은 그런 benefit 어떤 이익 혜택을 또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도 뭔가 부연적인 설명을 하는 임팩트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 임팩트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 전날 517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임팩트가 생김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해석이 좀 불가능하면 전체, 문법 전체의 숫자 맞축기로 이제 풀 수 있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에도 또 나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해석이 가능했다면 이제 임팩트를 답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불가능했다면 요거를 이제 숫자 맞축기로 답을 유도했었으면 오늘 문법이 만점이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을 간단히 설명했고 역시 100% 적중이라는 것도 한 번씩 해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독해 동의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YBM GTF 담당 김두영 선생님입니다. 자, 방금 전에 있었던 자, 오늘 있었던 523의 GTF 문법하고 독해 동의어 간단하게 후기 설명하겠습니다. 자, 문법은 커몽에서 나오고 있는 김태동의 문법 공식 34페이지 역시 이번 시험에도 100% 적중했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 항상 시험 전에 있었던 그 찍기 특강이 굉장히 여기서 많이 또 나왔다. 자, 또 한 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준동사부터 먼저 확인시켜 드리죠. 자, 먼저 동명사부터 먼저 확인시켜 드리는데 자, 이게 지금 찍기 특강에서 강조했던 필기 내용입니다. 그대로 지금 이번 시험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 메이크 동사 조심하라 켰죠.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오형식이 되었을 때 바로 뒤에 목적어는 이제 동명사가 나오고 이 메이크가 비메이드가 되면은 우리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투부정사가 돼 살아난다는 이론에 따라서 비메이드가 되면 투부정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은 이 메이크의 과거형이 나왔죠. 메이드 뒤에 바로 뒤에 지금 목적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동명사 ing가 답이라는 거 역시 찍기 특강에서 많이 설명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 두 번째 이야기로 더 가겠습니다. 자, 동명사 두 번째는 이 부분에 지금 필기된 내용이죠. 바로 require ing 이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mind ing 그대로 이 페이지에서 다 나왔고 자, 이번에는 이제 부정사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부정사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소기, 악결, 노중, 거역의 계열의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지 않다 했는데 호프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 어그리 동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바로 이 allow 동사인데요. 그거는 지금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하면 바로 5페이지 그렇죠? 여기 이 부분에 나옵니다. 자, 이 부분도 선생님 찍기 특강에서 굉장히 이거 강조를 했던 것이었죠. 이 allow가 바로 뒤에 목적어 나오면 동명사 ing가 되지만 이 allow가 오형식이 되었을 때는 allow 목적어 목적보 목적어 그리고 목적보 오형식이 되었을 때는 그 목적보 자리가 바로 투부정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거는 allow 다음에 목적어 명사가 나오고 뒤에 이제 투부정사 목적보 투부정사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거 하고 allow가 바로 뒤에 목적 ing 오는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동사 부정사 세 개 동명사 세 개 역시 세 개 세 개 숫자 맞추기도 가능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파트는 바로 이 부분이죠. 가정법은 거의 뭐 정형화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해차하고 똑같이 월이 가정법 과거에서 세 개가 나왔었죠.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도 522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헤드 pp 한 개 그 다음에 도치된 형태 헤드 주어 pp 두 개 이렇게 각각 세 개 세 개씩 나왔습니다. 가정법은 수월하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음 바로 시제 부분입니다. 자, 시제는 먼저 진행형 시제 부분을 먼저 보면 바로 현재 진행형을 보죠. 현재 진행이 right now 또 나왔습니다. 523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진행형은 when 안에 바로 과거 동사가 들어가고 바깥에 주절에 과거 진행형을 찾는 문제 523에서 나왔고요. 늘 나왔던 겁니다. 자, 이번엔 이제 미래 진행형 when 안에 현재형 동사가 들어가고 주절 쪽에 공식이죠. 포다기 수사 동반기간이 있으면 바로 미완진이고 없으면 미래 진행형이었죠. 그래서 뒤에 포다기 수사 동반기간이 없어서 바로 미진을 찾는 문제이고 자, 이번엔 이제 완료 진행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완료 진행형은 최근 기출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나왔던 건 이제 before 입니다. before 주어 가고동사 그래서 뒤에 포다기 수사 동반기간이 있으면 가완진 그래서 이렇게 풀고 포다기 수사 동반기간이 없다. 그런데 선지에서 가진이 나오고 가완진이 나오면 가진이 나오면 이거는 시제일치 522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가완진이 나오면 시제 불일치 그거는 이제 해석으로 푸는 건데 여러분들 수험생들은 해석으로 풀일 말고 숫자 맞축키로 적용해서 풀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추세 굉장히 많이 나왔고 오늘 가완진 523편 1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음 현안진은 더 쉽게 나왔죠. 현안진도 여기 보시면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이 나왔죠. 그렇죠? since 과거 시점 나왔어 뒤에 현안진 찾는 문제 수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미완진 찾는 바이다기 미래 시간하고 이것도 공식이죠.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있으면 미완진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없으면 미진 이번에는 이제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있어서 미완진 찾는 문제 각각 1개씩에서 6개 숫자 맞축키도 가능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슈류 생략 동사원형 문제는 무조건 선지에 동사원형이 있으면 답을 찍으라고 했는데 바로 ask 하고 recommend 수월하게 나왔고요. 자, 다음 관계사 관계사도 최근에 쉽게 나왔죠. 바로 지난 해차에서 조금 헷갈리는 게 나왔었죠. 자, 오늘 시험은 좀 쉬웠습니다. operation 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죠. 운영, 작동, 수술 어떤 의미로 보더라도 이거는 사물이죠. 그래서 뒤에 which나 dash이 써야 되죠. 오늘 나왔던 건 dash입니다. 그래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하고는 operation 다음에 that 찾는 문제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사가 미네랄 이거 당연히 사물이죠. 근데 콤마가 있었어요. 콤마가 있으니까 보기문항에 death 하고 wasn't 콤마로 못 붙여 제키고 이게 사물이지 않습니까? which df란절한 문장 그래서 death 한계 위치 한계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만점에서 가장 이제 글림돌이 되는 게 바로 이 조동사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동사 부분은 최근 기출 작년 2013년 전체 기출과 그리고 올해 있었던 1월달 그거에 선생님 통계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겠죠. 전체 문제를 해석 다 하면서 그래서 해석이 약한 기초 수강생들은 이 통계치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 해석을 완벽하게 못 하더라도 느낌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 했죠. 오늘 나왔던 can 박쥐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동식물의 능력 나오면 바로 can을 답으로 하라고 했고요. 이게 조동사 can이 한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제 might가 있었어요. 이제 허락 해도 된다. 추측은 일지도 모른다. 이 may의 과거가 바로 might가 되겠죠. 그래서 might 허락 추측인데 오늘 나왔던 건 추측입니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might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연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시험에 나왔던 모든 1년치 문제를 통계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기간 시간과 관련된 바로 after 가 나왔습니다. 뭐뭐 이후에 before 는 519에 나왔었죠. after 는 523에 한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접속 부사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하나 있죠. 바로 however 이죠. 이 however 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519에도 나왔고 521에 바로 지난 해차죠. 521에도 나왔고 495에 517에 오늘 나왔던 거 523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시 이번 시험에서도 선생님의 크몽 자료에서 다 출제되었고 항상 찍기 특강 거의 100% 다 적중이 되었다는 확인이 시켜들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바로 이 독해 동열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GTF 담당 김태형쌤입니다. 자 오늘 있었던 524의 문법 파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의 문법은 바로 어제 토요일날 김태동의 찍기 특강에서 크몽에서 나오고 있는 김태동의 플랫폼 문법 GTF 공식 34페이지 자 거기서 항상 별표에 해당되는 문제가 매 시험마다 적중이 100% 되고 있는데 어제 찍기 특강에서도 설명한 내용이 오늘 시험 100% 다 나왔습니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동사 파트부터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준동사가 쉽게 나왔습니다. 안기표 먼저 부정사부터 보는데 부정사에서 agree는 523에도 나왔는데 오늘 시험에도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decide decide 522에도 나왔죠. 그 다음에 tend to 지금 뭐만한 경향이 있다. 어제 필기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4에 오늘 부정사 3개 agree 그 다음 decide tend to 3개 그대로 나왔고요. 동명사는 바로 이 페이지 이 안기표죠. suggest 나왔고요. 그 다음에 resume 그 다음에 하나가 바로 keep find 어제 강조했었죠. 계속해서 뭐뭐하다. keep find 524에 오늘 시험에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음 가정법은 최근에 참 쉽게 나오고 있다. 523에서도 자 5월이 3개 나왔고 오늘 시험 524에도 자 5월이 3개 나왔죠. 가정법 과거. 그래서 뒤에 조동사 과거 동사원형 찾는 문제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관련은 if 주어 head pp 이게 이제 한개 나와서 뒤에 우쿠마 have pp 이거 한개 있었고 그 다음에 도치되는 형태 head 주어 pp 두개가 있었죠. 뒤에 우쿠마 have pp 찾는 문제 가정법 문제는 최근에 쉽게 나오고 있다. 역시 3개 3개에 숫자 맞추기도 가능했었던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 자 시제 문제 봅시다. 최근 기출 시제는 이렇게 공부한다고 했죠. when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 다음에 가구동사가 나왔어요. 이제 주절 쪽에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라켰죠.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있으면 가완진이고 없다면 시제 일치에 따라서 가진이 나올 수 있고 시제 불일치에 따라서 가완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가진하고 가완진이 동시에 나왔을 때는 바로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 해석이 좀 어렵죠. 그럴 때는 이제 숫자 맞추기를 풀어야 했죠. 그렇죠. 그래서 when 다음에 오늘 나왔던 거는 주어 가구동사 뒤에 이제 시제 일치에 따라서 뒤에 가진이 나오는 게 한 개 있었고 그 다음에 before 주어 가구동사가 있었습니다. 뒤에 이제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있어서 이제 가완진을 맞추는 문제 여기에 또 한 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너무 많이 나오죠. right now가 보이면 항상 현진 523에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when 다음에 주어 다음에 현재형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시간에 부사질 개념인데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있는 거 없는가 보라고 했죠.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있으면 미완진이고 없으면 미진이죠. 그래서 오늘 나왔던 거는 when 주어 현재형 동사 나오고 뒤에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없어서 미진 넣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관련된 접속사 by the time이 있었죠. by the time 주어 현재형 동사 이번에는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있어서 미완진을 찾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스 이야기는 523에도 나왔는데 최근은 523에도 그렇지만 신스 다음에 이 과거 시점이 나오면요. 선지에서 현안진 가완진이 다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현안진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가완진은 대가거에서 과거까지 해석으로 풀어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숫자 맞축으로 풀어야 된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해석이 약하다면 숫자 맞축으로 풀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스 다음에 과거 시점이 나와서 바로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의미하는 현안진을 답으로 찍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 중요했고요. 그래서 시제는 항상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핵심 이론으로 무조건 만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래서 각각 한 개씩 전체 여섯 개가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 슈드 생략 동사원형은 보기문항의 선지에서 동사원형이 있으면 답을 찍으라고 했고 최근 두 문제에 나왔었겠죠. 어드바이즈 하고 그 다음에 레커맨드 레커맨드 523에 들어갔었죠. 이거 관련된 슈드 생략 동사원형 두 개 있었고요. 그 다음 관계사도 최근에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행사가 523에서 미네랄이 나왔는데 오늘은 가스가 나왔죠. 가스는 당연히 사물이죠. 그런데 콤마가 있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 하고 관계대명사에 대해서는 콤마 못 붙이죠. 일단 제끼고 이게 사물이죠. 위치 정답되는 거 뒤에 불완전한 문장하고 그 다음에 또 사물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granity라는 단어는 하강암이라는 뜻인데 얼핏 봐도 이 단어 뜻을 몰라도 이건 사람은 아니죠. 선행사가 사물명사라서 위치를 대표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that 이게 정답이죠. 역시 뒤에 불완전한 문장 바로 동사 앞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정답 that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자 이제 조동사 연결사 조동사 연결사는 바로 전체 선생님의 기출 통계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했었죠. 캔은 바로 현재의 능력 가능성 특히 이제 동식물 이야기 나오면 동식물의 능력 이야기 나오면 캔을 답을 하고 이 캔의 과거가 바로 쿠드죠. 주어는 과거에 뭐뭐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야기 식인조개 이야기죠. 역시 동식물의 능력 개념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시제가 과거였기 때문에 바로 이 식인조개는 사람을 삼킬 수도 있었다 라는 과거의 능력을 말합니다. 어쨌든 동식물 능력 이야기 나오면 현재일 때는 캔 과거일 때는 쿠드 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조동사 하나 더는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바로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바로 당위적 의미 must가 나왔고 522에도 must가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사 연결사도 바로 1년치 문제풀이 통계표 이걸 정리해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 나왔던 종속 접속사 한 개하고 항상 접속포사 한 개씩 나오는데 종속 접속사는 지금 오늘 하나 나왔던 게 목적에 해당되는 거죠. 불필요한 소리가 녹음되지 않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가는 걸 목적인데 그게 연결되는 접속사는 so that이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부사 however 너무 많이 나오죠. 역접의 개념으로 불합켰죠. 앞에가 플러스면 d에 마이너스 앞에가 마이너스면 d에 플러스 이게 역접의 개념으로 했죠. 그러나 의미 however는 523위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몽에서 나오고 있는 김태동의 gtf 공식 이번 시험에서도 100% 다 나왔다라는 거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자 오늘 문법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65점을 목표하는 분은 오늘 시험 조류의 기회가 되지 않았겠나 라고 생각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gtf 담당 김태형쌤입니다. 자 방금 전에 있었던 526회 gtf 문법부터 먼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번 시험에서도 이 김태동의 gtf 플랫폼 문법 공식 바로 34페이지 역시 100% 다 측정되었는 거 확인시켜드리고 자 어제 YBM 형광에서 이 문법 과정이 어제 다 끝났는데 자 그 필기한 내용에서도 역시 다 출제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 춘동사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자 춘동사 부분은 이번에 조금 쉽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숫자 맞추기도 가능했다. 그죠? 가주어 잇이 나와서 뒤에 진주어 투부정사를 찾는 문제 부정사 한 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정사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자 블랭크 앞에 세 가지 구조를 보라라고 어제 수업에서 필기한 거죠. 주어 다음에 자동사 보통 이제 BPP 또는 최근에 워크 동사가 나타났겠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1형식 그 다음에 주어 B동사 다음에 뒤에 형용사 보호가 온다든가 최근에 이제 enough가 충분한 의미로 형용사 보호로 나왔죠. 2형식 그 다음에 주어 타동사 목적어 이렇게 3형식 그래서 왼쪽에 이 BPP가 온다든가 또는 이제 자동사 워크가 온다든가 그 형용사가 온다든가 그 다음에 명사가 오면 뒤에 무조건 투부정사를 답으로 하라 했죠. 자 오늘 나오는 문제는 자 주어는 choose의 가거행위 choice죠. 주어는 선택했다. 뭐를? the restaurant 그 식당을 뭐 뭐 하기 위해서 to support 하기 위해서 되죠. 그래서 정답이 투부정사가 답이 되었다. 자 다시 자 왼쪽에 BPP나 자동사 워크가 온다든가 형용사가 온다든가 명사가 오면은 뒤에 무조건 투부정사를 답으로 해라. 그래서 공식이 완전한 문장 체계가 나오면은 뒤에 투부정사를 답으로 하라는 거 이게 이제 부정사 두 번째 문제형이었고 자 부정사 세 번째 문제형은 소기, 학교, 노중, 고역의 계열 소망, 기대, 약속, 결정, 노력, 준비, 거절, 요구, 계획 이런 유의 동사들은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고 했는데 소망을 의미하는 이 wish가 자 이번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뒤에 투부정사 목적으로 취하는 거 부정사 세 개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ing를 답으로 하시면 되겠죠. ing postpone 뒤에 ing 나오는 게 있었고 discontinue가 나왔고요. 이 promote는 최근에는 거의 기출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지금 표에 없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숫자 맞축키로 뒤에 동명사 a인지 온다는 것을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에서도 wall이 세 개 나왔죠. 가정법과학과 그래서 뒤에 wood, 동사원양을 찾는 문제가 있었고 가정법과학과 관련은 head, pp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치된 형태가 두 개 있었죠. head, jewel, pp 그래서 뒤에 wood, have, pp 찾는 문제 그래서 각각 세 개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정법도 숫자 맞축키가 가능했고요.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최근에 시제 부분이라고 했죠. 자 어제 수업했던 필기에서 지금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 최근 기출 이렇게 별 표현했지 않습니까? 자 먼저 when이 나왔습니다. 524에도 나왔는데 when 안에 주어 다음에 가고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에가 포도하기 수사동반 기간이 있는 거 없는 걸 봐야 되는데 포도하기 수사동반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과거 진행령이 나오면 시제일치 개념이 더 많은 거고 만약에 뒤에 가완진 가고완료 진행이 나오면 이게 시제 불일치 개념인데 만약에 두 개가 섞여 나왔다면 포도하기 수사동반 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가진과 가완진이 섞여 나왔을 때는 시제일치와 시제 불일치를 해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숫자 맞축키를 하겠고 자 오늘 문제에 대해서는 when 주어 가고동사 뒤에 포도하기 수사동반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제일치 개념에 따라서 가진이 보기문에 한 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until 주어 가고동사 until 주어 가고동사 뒤에 주절에 포다기 수사동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가완진이 답이 된다 했겠죠. 이게 지금 필기한 부분에서 바로 두 개가 나왔고요. 바로 가진 하나 있었고 가완진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현진 right now가 보였었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 찾는 문제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부터 보죠.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 포다기 수사동반 기간 그 다음에 until다기 시점 이게 최근 경향인데 뒤에가 주어 다음에 현안진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어 다음에 가완진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두 개 다 섞여 있다면 현안진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가완진은 대가거에서 과거까지이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이 좀 어렵다 해석하기가 이럴 때는 숫자맞축으로 가야 되고 자 오늘 문제에서는 포기문항이 이게 두 개가 아니고 한 개만 나왔었죠.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이 나와서 바로 뒤에 그냥 포기문항에 현안진이 한 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안진 답 찍는 거 526개 오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점 이게 바이닥이 미래 시간 의구가 나왔을 때 푸는 방법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있으면 바로 미완진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없으면 미진이라고 했죠. 지난 해차에서는 여기 이제 미진하고 미완진이 여기 다 나왔는데 오늘은 바이닥이 미래 시간 의구가 나왔는데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미완진이 답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제 안 나왔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미래진행의 미진입니다. 오늘 미래진행의 미진이 해석으로 푸는 문제 좀 어려운 문제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 맞추기로 가능했죠. 나머지 시제 없는 게 미진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정답을 충분히 will be i인지 미진을 답으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시제 부분은 선생님이 지금 필기해 준 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슈드 생략 동사원형은 뭐 내용을 외울 필요 없다고 했죠. 무조건 보기문항에 동사원형이 있으면 두 문제 무조건 답을 찍으라고 했고 내용적인 부분은 이 서제스트가 두 개 다 나왔습니다. 어쨌든 보기문항에 동사원형이 있으면 무조건 답을 찍으라고 했고 두 문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관계사 부분은요. 지금 선생님이 필기해 놓은 부분 있죠. 요게 지금 2023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 2024년까지 나왔던 내용을 다 정리해 놓은 건데 바로 어제 다 필기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거는 자 이거부터 볼까요. 선행사가 스튜던트 학생들이죠. 굉장히 쉽게 나왔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바로 관계대명사 후가 답이었죠. 후를 대표해서 이제 대수로 답을 될 수 있었죠. 하지만 보기문항에 대시 없었고 후가 답이었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겁니다. 이 하강암이라는 단어 이 그라니티라는 단어는 524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의 기출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당시 524에서는 위치 위치를 대표하는 관계대명사 대시 답이었고 오늘 시험에서는 그라니티 바로 선행사가 사물이어서 바로 위치가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왔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 필기한 부분 관계사 문제 다 맞출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 바로 이제 제일 중요한 이 조동사 연결사죠. 자 우리 이제 YBM에서 자 두 번 수업을 통해서 이 조동사 연결사 장려 문제하고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문제를 모든 문제를 다 풀면서 이 조동사 이 표를 만들었다 했겠죠. 어떤 부분에서 표 이렇게 몇 대 몇 대 출제됐다는 거 자 먼저 조동사 역시 제일 많이 나왔던 거죠. 동식물의 능력 바로 주어는 뭐 뭐 할 수 있다라는 동식물의 능력 바로 526개 오늘 나왔던 게 폐바라기 오일은 베이킹에 사용될 수 있다. 이건 하는 식물이죠. 식물의 하나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캔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표를 딱 정리해 놓고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거 갖고 허락했죠. 이거를 보면서 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이 메이의 가거형 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메허추라고 허락했죠. 허락 추측 그 허락의 해석은 주어는 뭐 뭐 해도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추측은 주어는 뭐 뭐 일지도 모른다 이 말이고 이 메이의 가거형이 바로 마이트가 되는데 최근에 많이 나왔죠. 512회 510회 523회 자 오늘 나왔던 526개는 이겁니다. 일기예보는 덫 이야를 말했다 이거죠. 이거 과거에서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메이의 가거형 마이트를 보기문항에서 일단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은 우리가 날씨 명시 그날요. 명암 시간 날씨 거리 요일 비인칭 주어라 하죠. 그래서 뭔가 오후에 비가 올지도 모른다 라고 일기예보는 말했다 이 말이겠죠. 여기서 이제 과거니까 바로 추측이죠. 뭐뭐 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이트가 답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잘 정리하셔야 되고 자 이제 마지막 연결사 부분을 더 가겠습니다. 자 연결사도 마찬가지로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이렇게 표를 다 정리해 놨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언넷스입니다. 언넷스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자 보시면 언넷스는 500회에도 나왔고 518회에도 나왔었고요. 어 오늘 나왔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스포츠는 금지될 것이다라는 문맥이었는데 바로 if not을 의미하는 거죠.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연결사 언넷스가 답이 되었고 항상 연결사는 종족 접속사 한 개 나오고 그리고 접속부사 한 개 이렇게 나왔던 것이었죠. 특히 접속부사를 푸는 것은 순적과 역적 개념으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었죠. 자 나머지 연결사는 접속부사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대조 양보를 의미하는 바로 연결사 instead가 나왔는데 이거는 최근에 많이 안 나왔던 건데 표에도 보면 처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문맥은 이거죠. 어떤 작가가 프로그램 선택을 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린이 프로그램은 바로 원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어른 프로그램을 선택했다는 그런 문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대신에라는 바로 접속부사 instead가 답이 되었던 것이었죠. 이건 하나의 역접의 분류로서 역접이라는 것은 앞에가 플러스면 뒤에 마이너스 앞에가 마이너스면 뒤에 플러스 이런 개념이고 순접의 개념이라는 것은 앞에 플러스 뒤에 플러스 뒤에 플러스 앞에 마이너스 뒤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다 연습했습니다. 역시 와이빙 현강 어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역시 100% 다 적중되었다는 확인되었을 겁니다. 자 gtf 문법 100점이 완성이 되어야지만 65점을 향해서 한 달 단위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100점이 안 나오고 서는 절대 65점을 넘기지 못합니다. 자 커몽에서 나가고 있는 김태동 선생님의 이 교재 바로 34페이지 분량에서 도입은 100% 적중된 걸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자 잠시 이후에 독해 동요에 대해서 후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gtf 담당 김평쌤입니다. 오늘 있었던 527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27회는 65점을 목표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좋은 목표시험이 되었을 생각합니다. 독해 파트가 최근 출제 경향에서는 조금 중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계적인 준비를 하신 분들은 이번 독해 때문에 합격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문법은 까다로운 게 한 두 개 정도 있었지만 전체 숫자 맞추기로 가능했고 청취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항상 65점을 목표하신 분들에게는 너무 많은 글을 익히려고 하지 마시고 11개에서 12개를 맞을 수 있는 전략적 청취 공부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527회 문법 파트하고 독해 동의어를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크몽에서 나오고 있는 김태동의 문법 공식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필기한 내용 항상 수업 바로 전 토요일날 찍기 특강에서 필기한 내용인데 이번 시험 적중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준동사 파트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부터 보는데요. 동명사는 바로 여기서 지금 consider ing 요게 527회 나왔고요. suggest ing 그리고 심사숙고하다 이 Contemplate가 이게 보통 교재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겁니다. Contemplate가 이게 부정사인지 동명사인지 헷갈렸다면 숫자맞축으로 가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나머지 3개가 부정사가 나왔다면 나머지 1개 Contemplate는 ing 그런 식으로 풀어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이번엔 부정사는 확인해 보죠. 자, 부정사는 바로 이거죠. 호프 뒤에 투 부정사 그 다음 Man is true 요거 두개는 확실한거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웠던게 이거죠. 요번에 처음 등장한 겁니다. 보통 이제 앞에 완전한 문장이 형성이 됐을 때 주어 다음에 자동사 BPP 형태라던가 최근에 주의라는거 작동하다 Work 이런 단어 그리고 주어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주의해야 될 Enough 이런거 그 다음에 주어 타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어는 지금 명사가 구성되죠. 그래서 공식이 앞에가 BPP 구조가 보인다든가 Work가 보인다든가 아니면 형용사가 보인다든가 명사가 보이면 뒤에 Blank는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의미의 투부정사를 답으로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목적용법에 뭐뭐하기 위하여로 나왔는데 구조가 이렇게 나왔어요. 콤마 위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라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Use 사용합니다. 어떤 명사를 뭐뭐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뒤에 의미 자체가 뭐뭐하기 위하여로 목적용법이기 때문에 Use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 형태가 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사 3개가 이제 다 나왔으니까 Contemplate The INGC 한다라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부정사 3개 동명사 3개 각각 3개씩 전체 6개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가정법도 최근에 아주 쉽게 나옵니다. 가정법 과거 바로 World World 3개 나왔고요. 그래서 뒤에 조동사 과거 동사운영 우드 동사운영 가정법 과거완료는 도치된 형태 Head, 주어, BP가 두 개 나왔습니다. 두 개 나와서 뒤에 우드 그 다음에 Have, BP 찾는 문제 그 다음에 정상적인 형태죠. If, 주어, Head, BP 나와서 뒤에 조동사 과거 Have, BP 찾는 문제 3개 각각 3개씩 전체 6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제 문제 자 시제 문제가 최근에 제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이 판서 그대로 지금 갖고 왔는데 그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장 쉬웠던 거는 또 나왔던 거 있죠. Right, Now 또 나왔습니다. 527에 현재 진행력이 나오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부터 볼까요. 현재 완료 진행력을 보면 이거 있죠. 포닥이 수사동반 기간이 온다든가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 또는 최근에 Until 다음에 시점 이거 다음에 뒤에 주절에 문제 풀은 방법이 현안진이 나오면 현안진 답으로 하면 되는데 최근 시험이 이게 이제 현안진하고 이제 가완진이 같이 등장한다고 했겠죠. 이렇게 이제 같이 등장하면 현안진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의미하고 가완진은 대가거에서 과거까지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으로 그게 조금 파악하기 힘드니까 그럴 경우는 여기 두 개가 선지에 언급이 되면 답을 찍지 마시고 숫자 맞축기로 반드시 하라. 각 시제가 한 개씩 나오니까 그게 이번 시험에 적용이 되었었어요. 527에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미래 진행력은 뭐 보세요. 미래 진행력은 이번에 이제 전혀 단서가 없는 해석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진은 이거는 일단 보류를 해놔야 됩니다. 이거 시제에 대한 숫자 맞축기로 답을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풀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바로 미완진 이거는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By the time 다음에 뒤에 현저형 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뒤에가 이제 포닥이 수사 동반 기간이 있으면 미완진을 하고 포닥이 수사 동반 기간이 없으면 미진을 알았겠죠. 근데 뒤에 이제 포닥이 수사 동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완진이 답이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공식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거죠. when 다음에 주어 다음에 가거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문제 푸는 방법이 포닥이 수사 동반 기간이 있으면 무조건 가완진을 하락했는데 포닥이 수사 동반 기간 단서가 없었죠. 그런데 포기문항에 가진도 있고 가완진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진은 시제일치적인 관점에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가완진은 시제 불일치적인 관점에서 푸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when 주어 가거동사 다음에 시제일치의 관점에 따라서 가진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until 다음에 주어 다음에 가거동사가 왔었을 때 뒤에 바로 포닥이 수사 동반 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보기문항에 바로 가완진이 있죠. 그러면 그거는 시제의 불일치의 관점에 따라서 가완진을 답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제 문제가 지금까지 경향 중에서 가장 까다롭게 나왔고 그런 경향에 맞추어서 선생님이 최근에 강의 중이라든가 찍기 특강에서 이런 방법을 필기하는 내용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when 주어 가거동사 가거동사 시제일치의 관점에 따라서 가진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until 주어 가거동사 시제의 불일치의 관점에 따라서 가완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right now dng 현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by the time 주어 현저행 동사가 나와서 포닥이 수사 동반 기간이 있어서 미완진을 찍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sense담의 가거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안진, 가완진이 다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숫자 맞추기로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서 이제 가완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답을 바로 현안진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시제 한 개씩 나왔죠. 자 다시 한 번 더 현안진 한 개 나왔죠. 완료진행부터 볼까요? 그 다음에 미완진 나왔죠. 그 다음에 진료에 가완진이 나왔죠. 완료진행이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근안진행형 과거진행형 이 위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진행이 나왔죠. 그럼 이제 진행형이 안 나오는 게 뭐 남았습니까? 바로 미진이 남았죠. 그래서 이거는 해석 문제이지만 미래진행형 이거를 숫자 맞추기로 답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의 시제 문제 풀이를 잘 여러분들이 익혀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항상 이렇게 시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 했고요. 슈드 생략은 보기문항에 동사 운영이 있으면 답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단서가 되는 거는 이제 인시스트 하고 그 다음에 레커멘더가 출제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도 최근에 이제 쉽게 나오는데 콤마 블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선행사가 동물 동물이죠. 애니멀은 동물이니까 이거는 사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위치를 답으로 해야 되겠죠. 보기문항에 됐이 있지만 됐을 답으로 하면 안 되죠. 앞에 콤마가 있기 때문에 됐 앞에는 콤마를 못 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애니멀이 나와서 뒤에 위치 찍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이제 스킵이죠. 이건 이제 사물적 개념이죠. 그래서 위치를 대표하는 관계대명사 됐을 답으로 하는 각각 한 개씩 해서 두 개의 관계대명사 두 개 나왔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법 만점을 맞기 위해서는 이 조동사 파트를 잘 연결사하고 자 캔이 나왔죠. 해석이 잘 안되면 동식물의 능력 이야기 나오면 바로 캔을 답으로 알았겠죠. 앵무새가 나왔죠. 앵무새가 뭐뭐를 흉내낼 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냈죠. 현재 능력 가능성 캔 여기 답이 있었고 두 번째 되는 게 이제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이트인데 우리가 이제 현재형의 메이죠. 메어추라고 열었겠죠. 뭐뭐 해도 된다 허락 추측은 뭐뭐 일지도 모른다. 요거의 과거형이 마이트가 되는데 내용 자체가 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전문가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이제 일반적인 생선을 먹는 것은 안전한데 특정 생선을 먹는 것 뭐 연어와 같은 그런 특정 생선을 먹는 것은 아이들에게 뭔가 위험을 야기시킬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추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메이의 과거 마이트가 답이 되었었죠. 이 보기문항의 이제 슈도나 머스트는 이거는 이제 뭐뭐 해야만 한다는 당위적인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문맥이 지금 추측의 의미이지 이것이 당위적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마이트가 났습니다. 캔하고 마이트 조동사 두 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음 연결사 문제는 이 하나가 바로 이거죠. 항상 종속접속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접속부사 하나 이렇게 되어있죠. 종속접속사 as if하고 똑같은게 as though라 했죠. 양태 양태라는 것은 마치 몸하듯이라는 의미를 했죠. 그래서 문맥적 의미가 이런거죠. 그것의 목표는 그들이 뭔가를 경험했듯이 뭐뭐했듯이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뭐뭐했듯이 그래서 as if하고 똑같은 as though를 답으로 찍어야 되죠. 이 as though는 선생님이 강의할 때 조심해야 되는게 있죠. even though는 양부로 했죠. 비록 뭐뭐한다 할지라도 이분도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as though는 마치 뭐뭐하듯이라고 해서 바로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런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접속부사가 한게 있었죠. 접속부사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선지에서 furthermore 이거는 게다가 라는 청가를 의미하고 and last 이게 finally와 같은 의미인데 and last 마침내 의미라는 것은 오랫동안 바라거나 기다린 후에 마침내 나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마침내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졌다. 그런 맥락일 때 and last 가 되는 거고 after all 결국에는 가는 의미는 예상과는 달리 결국에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therefore는 그럼으로 라는 결과를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피겨스케이팅 한 선수가 있었는데 이 기술 중에 이 트리플 액셀 기술을 수년간 연습한 것을 우리 일반인들이 팬들이 모두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결국에는 그녀가 실패했을 때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예상과는 달리 결국에는 라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after all이 답이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문법은 역시 크몽에서 나오는 이 자료로 선생님 여기 강의 필기에서 역시 다 하긴 쉽게 들었고 자 이번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GTF 담당 김태영 쌤입니다. 자 오늘 4월 14일 528회 시험 문법과 독해의 통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왔던 시험에서 뭔가 출제의 흐름이 조금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 특히 문법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오늘 최근에 최근에 전체 문항별 정답 비중이 보통 7676 7766 66 6677 이런 식으로 이제 ABCD 비율이 맞춰졌죠. 작년 같은 경우는 특정 문항이 8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오늘 시험에서는 특정 문항에 바로 9까지 올라가는 그런 문항의 어떤 ABCD 대칭이 좀 무너진 그런 시험이 되었다라는 거 또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시제의 문제가 역시 또 까다롭게 나오고 있다는 거 다른 파트 부분 뭐 준동사나 슈도 생략 동사 운영이나 가정법 그 다음에 관계사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쉽게 계속 출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역시 또 조동사 연결사 부분 우리가 보통 이제 gtf 문법하면 조동사 연결사 쪽에 변별력이 있는데 최근에 시제까지 가미되었다라는 거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의 동의어가 여태까지 시험 중에서는 역대급인 것 같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도 그 문맥적 의의 정답이 되는 선지에서 이 답은 기본의의라는 거 그래서 이 독해 안에서 밑줄에 들어간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왔지만 항상 문맥적 의미를 살피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법 김태동의 크몽 교재에서 나온 34페이지 이번 528회에서도 100% 적중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준동사 준동사 각각 문법 영역에서의 비율은 똑같이 나왔죠. 부정사 3개 동명사 3개 먼저 부정사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BPP 다음에 딱 2개만 예외적으로 이어없겠죠. Bfinish 하고 Bquote만 DING 나오고 나머지는 다 전부 다 BPP 다음에 2부정사 온다라는 거 525회에서는 이제 Bdelighted 다음에 2부정사 나왔고 이번에 이제 528회에서는 Bband 그렇죠. BPP 다음에 2 Avoid 부정사 찾는 문제가 부정사 한 게 있었고요. 음 그 다음에 부정사 두 번째 문제 찾아보겠습니다. 자 부정사 두 번째 문제는 이 가주어 진주어가 있었죠. 526회에서 나왔는데 It 가주어 그 다음에 뒤에 바로 2부정사 진주어 찾는 거 이번 시험에 부정사 두 번째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사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앞에가 이제 완전한 문장이 형성이 되는 경우 어 주어 다음에 이 동사 1형식 구조에서 여기 동사가 이제 또는 최근에 이제 작동하다 Work 그 주의하라고 했겠죠. 그 다음에 B동사 다음에 뒤에 주격보 형용사 2형식에서 여기 지금 형용사가 들어간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해야죠. 주어 타동사 다음에 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명사가 오면 뒤에 이제 투부정사가 뭐 뭐 하기 위하여 목적용법으로 투부정사를 답으로 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거는 이 주어는 그의 집 사무실에 이제 정착한다 라는 이야기죠. 뭐 뭐 뭐를 쓰기 위해서 이 말이죠. 여기서 지금 홈 아피스 명사가 나왔죠. 그래서 뒤에 투 부정사를 답으로 하라 라는 거 완전한 문장이 형성이 되었을 때 뒤에 이제 투 부정사 뭐 뭐 하기 위하여 구조가 부정사 세 번째 문제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 왕기표 있죠. 오늘 나왔던 거 볼까요. 528에서 나왔던 거 여기서 보면 involve ing 요게 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 mind ing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 표에서 없는 게 하나 하나가 있었죠. handle 뭐를 다루다 그게 없지만 여기 지난번 526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promote 뒤에 혹시 부정사일까 동명사에 헷갈리면 이제 부정사 세 개가 다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앞에 부정사 세 개 다 나왔으니까 이제 나머지 여기 involve ing mind ing 어? 그럼 이거는 이제 뒤에 ing가 나와야 되겠죠. 33으로 맞춰져야 되니까 그렇게 풀어야 된다는 게 또 이 출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꼭 안기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가정법은 최근에 너무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바로 월이 세 개 나왔었죠. 그래서 뒤에 주절 쪽에 조동사 과거 동사원형 우드가 다 나왔습니다. 우드 동사원형 찾는 거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 세 개인데 어? if 주어 head pp 요렇게 구조가 되어서 뒤에 조동사 과거 have pp 찾는 거 그래서 우드 have pp 그 다음에 이제 도치된 형태 head 주어 pp 여기 두 개 나왔었죠. 그래서 뒤에 조동사 과거 have pp 찾는 거 계속 이따가지 우드 have pp 나오다가 여기 이런 가정법 가구 가고 aware 그래서 여기 하나 있었습니다. might have pp 여기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윽후마 이렇게 워드 jung nazis 그렇게 오르시면 되ugo. 그래서 가정법은 최근에 쉽게 나오고 있는기 webinar 그 다음에 시제, 조동사 연결사에다가 조금 수험생들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시제에 대한 거 시제는 김태동의 지금 필기한 것은 항상 YBM에서 강의할 때 시험 전에 현장 강의에서 이 선생님이 GTF 공식집에 여기 다 필기한 내용입니다 현장 강의에서 그대로 필기한 글을 시험에서 100% 적중되었는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필기가 다 되어 있는 거 검증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528에 가완진 하나 되어 있는 거 설명하겠습니다 언틸이죠 언틸 다음에 주어 다음에 가고동사 이거 지금 최근 출제 이름이라고 했죠 when이나 before이나 until, by the time 다음에 주어 다음에 가고동사에 출발을 했었을 때 뒤에 주절에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있으면 무조건 바로 가완진, 가고 완료 진행형을 답으로 하고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없을 때 가진이 나오면 시제일치 관점이고 가완진이 나오면 시제 불일치 관점인데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있으면 답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선제에서 두 개가 동시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해석으로 이게 시제일치인지 시제 불일치인지 그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숫자 맞축키로 하락했죠 각각 시제가 한 개씩 나오니까 이 원리를 지금 최근에 계속 출제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시험에서는 언틸 주어 가고동사 주절에 대해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에 있어서 가완진 찾는 거 한 개 있었고 그 다음에 가진, 가거 진행형이 오늘 시험에서 회석으로 푸는 문제가 있었죠 이럴 경우 여러분들이 이게 시제일치, 앞에 과거 진행형, 뒤에 과거 진행형이 힘드니까 이거는 보류를 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숫자 맞축키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못 풀더라도 숫자 맞축키로 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은 계속 나오죠 right now 또 나왔네요 그죠? 현진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래 진행형 유형 1번이죠 뭐 next라든가 tomorrow라든가 soon 미래를 나타내는 이런 부사고가 나오면 바로 미래 진행형 답을 하는 거 여기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완진이 하나 있었죠 자 미완진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by the time 다음에 이 주어 다음에 현재형 동사가 나왔고 뒤에가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있으면 미완진이고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없으면 미진이라 했죠 근데 뒤에가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미완진 여기에 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안진은 이거죠 since 다음에 가거 시점이나 오늘 나왔는 거는 이제 since 주어 가거 동사 뒤에가 이제 요것도 조심해야 되죠 보기문항이 현안진 가완진 되면은 이거는 이제 현안진은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의미하고 가완진은 대가거에서 가거까지를 의미하는데 요게 두 개가 보기문항이 동시에 나오면 해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숫자 맞축으로 풀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뒤에 이제 현안진만 그대로 한 게 있었죠 선지에서 since 주어 가거 동사 나서 현안진이 있는 거 이걸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가진이 여기서 해석으로 푸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지금 나머지 시제 다섯 개 다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 문제는 가진을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런 식으로 시제 연습을 꼭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should 생략 동사원형은 보기문항의 동사원형이 있으면 두 문제는 답을 찍으라 했습니다 오늘 나왔던 거 이제 단순은 suggest 하고 advise가 나왔고요 강계사 문제도 최근에 쉽게 나오고 있다 여기서 지금 이 문이라는 단어 door 이거 문이라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콤마 블랭크가 돼있는데 콤마가 있기 때문에 선지에서 death 하고 what을 제껴야 되겠죠 death 하고 what은 앞에 콤마 못 붙인다 했겠죠 그래서 door가 지금 사물이니까 뒤에 위치 뒤에 불안전한 문장 위치가 답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 좀 어려운 단어죠 브리캐시라는 게 연탄이라는 뜻인데 그래도 이게 얼핏 보면은 이게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물이 나왔을 때 위치를 대표할 수 있는 강계대명사 death이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아니죠 사물이죠 그래서 뒤에 동사 앞에 주옥 없는 불안전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행사 연탄 브리캐시 나왔고 그것을 받는 강계대명사 death 되는 게 여기서 두 개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강계사 다 했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제 조동사 조동사 1년치 선생님이 2023년 거 하고 2024년 모두 이렇게 강의에서 이렇게 출제 도표를 만들어놨다 했겠죠 이런 식으로 오늘 나왔던 게 523회에서 나왔던 박쥐 또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해석이 약하면 동식물의 능력 박쥐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동식물의 능력 그런 뉘앙스면은 바로 답 현재의 능력 뭐만 할 수 있다 현재의 능력 가능성 can을 답으로 알았겠죠 bad 이게 박쥐라는 단어 중학교 수준 단어 읽어냈다면은 동식물의 능력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동사 두 번째 문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should, 뭐 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문장을 복원시켰습니다 한번 볼까요 노동자들은 이거죠 protest against는 항의했던 뜻입니다 뭐 뭔가 reasonable의 언이 붙었으니까 뭔가 비합리적인 어떤 contract 계약 조건들이죠 뭐를 포함하는 이 overtime 뭔가 초과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페이가 지불되지 않는 그런 것을 포함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 불합리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이제 노동자들을 말하겠죠 바로 대범하게 대디아를 주장해야만 한다 뭐 이러한 조건들이 뭔가 illegally 그렇죠 불법적으로 뭔가 만들어지더라고 뭔가 대범하게 뭔가 주장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뭔가 해야만 한다는 어떤 당위적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should를 답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메일을 하시면 안되죠 메일은 매어추 허락 아니면 추측이죠 뭐 뭐 해도 된다 뭐 뭐 읽지도 모른다 그거는 문맥이 안 맞고 그래서 당위적 의미 의무적인 의미 should가 답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사업 문제도 작년 2024년 2024년 시험에 대한 전체 통계를 단연하는 거죠 문제를 풀면서 하나가 이제 종속접속사 올도 있었죠 대량 생산된 광고와 비슷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손으로 그려졌다는 이야기죠 뭐 비록 뭐 한다 할지라도 문맥이라서 올도를 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접속부사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이거죠 어떤 내용이냐면은 뒤에 이제 이 Portunality 여기 접속부사를 푸는 방법은 있죠 역접인지 순접인지 그 느낌을 잡으라 했겠죠 거기에 대한 이 접속부사의 의미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Portunality는 이건 이제 순접의 느낌이죠 앞의 내용이 플러스면 뒤에도 플러스 앞의 내용이 마이너스면 뒤에도 마이너스 그런게 이제 순접의 느낌이라고 하고 However 같은 역접의 느낌이라고 하면서 앞에가 플러스면 뒤에 마이너스 앞에가 마이너스면 뒤에 플러스 그런걸 역접이라 하는데 요거는 지금 순접의 느낌이었죠 다행히도 주어는 찾았다 자신이 좋아하는 필리핀 요리를 파는 그런 식당을 찾았다 그래서 이제 그녀의 향수병이 뭔가 좀 가라앉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죠 이게 느낌이 지금 뭔가 플러스 느낌이고 앞에 내용도 바로 플러스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플러스 느낌이니까 다행스럽게라는 순접의 의미가 여기서 문맥이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Portunality는 앞에 언이 붙으면 그거는 불행하게도라는 뜻이고 오늘 정답은 Portuning 다행스럽게도라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독해 특히 독해 동역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YBM GTF 담당 김태용 쌤입니다 자 방금 전에 있었던 오늘 529의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은 65점을 목표하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의 시험이었다고 봅니다 일단 무조건 문법은 100점이 돼야 되고 그 100점이 가능한 시험이었는지 역시 김태용의 크몽에서 나오는 이 플랫폼 문법 공식 역시 이번 시험에도 100% 적중되는 거 확인시켜드리고 그리고 청취가 그 전에 시험보다는 조금 무난했고 독해 동역도 좀 무난했고 독해 패러프레이징도 좀 전 시험보다는 좀 수월해서 독해하고 문법 쪽에 고독점이 이루어져서 65점을 목표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오늘 좋은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일단 문법은 무조건 100점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시험 자 선생님의 이 필기노트에서 자 다 나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동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동명사 3개 부정사 3개 자 나온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명사부터 보죠 여기 보면 피니쉬 나왔고 인클루드 나왔고 근육 unlimited было 나왔고 항상 시험 전에 김대동의 플랫폼 문법 공식 GTF 공식이죠. 34페이지. 이 커몽에서 나오고 있는 교재. 여기서 선생님이 이 자료를 가지고 항상 시험 전에 이렇게 필기를 해드리는데 역시 여기서 다 나왔죠. include, involve, finish. 나머지 세 개는 다 부정사겠죠. 부정사도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refuse. 거절하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agree 나왔죠. agree는 524에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왼쪽에 이제 완전한 문장이 형성이 되었을 때 뒤에 이제 투부정사 해석이 뭐 뭐 하기 위하여 그 목적 영법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 그게 출제되는데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서 나오죠. 완전한 문장이 형성이 되었을 때 뒤에 이제 투부정사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공식이겠죠. 우리가 이제 3형식 구조에서는 주어, 타동사, 목적어. 이 목적어가 이제 명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명사가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2형식에서 비동사의 보호, 형용사가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주어, 이제 자동사. 그 자동사의 이제 구조가 우리가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구조에 막 작용하다, work라든가 또는 bpp 구조가 나오면 뒤에 이제 해석이 뭐 뭐 하기 위하여 이 투부정사가 답이 된다고 했겠죠. 그래서 오늘 시험에 이제 앞에 명사 어드바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이제 무조건 공식으로 뒤에 투부정사 답을 하시라고 했고 어쨌든 이걸 몰라도 동명사 3개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3개 다 부정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나왔죠. 가정법 과거 완료를 보면 주어, if 주어 다음 헤드 pp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치된 형태 두 개 있었죠. 헤드 주어 pp. 그래서 3개 나왔고 그래서 뒤에 이제 조동사 과거, have pp 찾는 문제, 가정법 과거 완료 3개 나왔고 가정법 과거는 이게 이제 wall이 두 개 나왔고 그리고 오랜만에 나왔죠. could. 여기 보면 선생님 여기 보면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최근에 계속 wall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뭐 didn't 동사원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헤드 목적어, 헤드 다음에 반드시 목적어 명사 행성이 되어야 되겠죠. 또는 이제 would 동사원형이나 could 동사원형이 이 푸절 안에 있으면 이것도 가정법 과거로 보라고 했죠. 오늘 이제 could가 나왔습니다. 이거 아주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가정법 과거 완료가 3개 다 나왔으니까 이게 뭐 could 동사원형이 이게 좀 헷갈렸더라도 숫자 맞추기 가능했을 거라 보고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3개, 가정법 과거 3개 역시 3개 3개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시제 부분. 항상 요즘은 이제 시제가 이게 이제 만점 맞기가 좀 힘들게 나온다고 했죠. 선생님이 필기 또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죠. 자, when 안에 주어 다음에 가거 동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있으면 무조건 가완진이 답이 되고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없는 상황에서 시제 일치에서 가진이 나올 수 있고 시제 불일치에서 가완진이 나올 수 있는데 막 가지나 가완진이 동시에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시제 일치인지 시제 불일치인지 좀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숫자 맞추기를 하시라고 했고 오늘은 이제 when, 주어, 과거, 저 뒤에 바로 시제 일치의 관점에 따라서 가진 찾는 문제가 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진은요. 또 나왔습니다. right now 또 나왔죠.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523회, 527회, 528회, 526회, 오늘 또 529회. 너무 많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진이 있었죠. 미진. 유행 일반에 보면 바로 미래 시점. this coming friday가 나왔죠. 다가오는 금요일에 이 느낌이 바로 미래 진행형 느낌이죠. 그래서 뒤에 이제 미진 찾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의되는 부분에 여기서 이 부분이죠. 최근 트렌드가 이거로 했습니다. until, 시점이 온다든가,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온다든가 since 다음에 가구 시점, 또는 since 주어 가구 동사가 나왔을 때 최근 트렌드 문제가 뒤에가 이제 현안진이 나올 수도 있고 과완진 다 나올 수 있다 했죠. 현안진은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말하고 과완진은 대가거에서 과거까지를 말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동시에 나왔을 때는 반드시 숫자 맞추기를 하라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해석이 이게 과거에서 현재까지인지 대가거에서 과거까지인지 좀 해석으로 골라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먼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이 나왔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보기 문항에 현안진도 있었고 과완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좀 풀기가 조금 헷갈렸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풀기가 헷갈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숫자 맞추기로 이 문제를 좀 보류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나왔어요. 근데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에서는 선지에서 가완진밖에 없었어요. 가완진. 그래서 이제 포다기 수사 동반 기간이 나왔으니까 보기 문항에 가완진만 나왔으니까 가완진 답을 찍었죠. 그러면 이제 since 쪽으로 와서 현안진, 가완진 선지 다 있었지만 가완진 앞에 나왔으니까 그럼 since 과거 시점은 답을 바로 현안진으로 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요런 요령을 제가 이제 수업 중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최근에 CJ 트렌드 부분이다라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when, before, until, by the time, 다음 주, 다음 과거 동사에 출발했을 때 이제 문제 푸는 방향 요거 요게 지금 최근에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요거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 안 나왔는 게 바로 미완진이죠. 미완진이 조금 여러분들이 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는 이제 완료 진행량이 현안진 나왔고 가완진 나왔으니까 이제 남았는 게 뭐겠습니까? 미완진밖에 없겠죠. 요거는 이제 숫자 맞추기로 바로 미완진을 답으로 하면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CJ를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각 한 개씩에서 전체 6개 다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슈드 생략 동사원형은 보기문항에 동사원형이 있으면 답을 찍으라고 했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서제스트하고 어드바이저 관련해서 디에슈드 생략 동사원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 부분. 관계사도 최근에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에필로그가 끝맺는 말인데 이게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콤마가 있기 때문에 보기문항에 that 하고 옷을 제껴야 되죠. 왜냐하면 콤마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what 하고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앞에 콤마를 못 붙이기 때문에 제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물이니까 바로 위치를 다 부려야 되겠죠. 이게 사람이 아니죠. 사물이니까 위치를 다 부려야 되겠고 그리고 하우스홀드도 이게 사람은 아니죠. 사물적 개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가구, 가정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사물적 의미도 되고 하나의 또 장소적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왜열이냐 위치냐 고민이 되었을 때 뒤에가 이제 완전한 문장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관계부사 왜열이 답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연습을 이렇게 정리를 통해서 우리 다 관계사 연습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조동사 부분도 두 개가 무난히 나왔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만점에서 문법 만점에서 조동사 연결사에서 고민이 여러분들 많이 되었을 건데 오늘 이렇게 can이 나왔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could가 나왔죠. 이런 개념 정리가 되어있어야 되겠죠. can은 뭐 주어는 뭐만 할 수 있다. 현재의 능력 가능성. 그리고 특히 동식물의 이야기, 동식물 능력 이야기 나오면 can을 답으로 알았겠고 could는 주어는 과거에 뭐만 할 수 있다. 과거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하죠. 미래의 약한 가능성. 그런 쪽에 이제 could를 답을 하는데 오늘 뭐 예문 자체도 쉬웠기 때문에 can하고 could를 답으로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연결사 부분도 선생님이 지금 우리 지난해 2023년하고 2024년 지금까지 시험에서 통계를 다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결어도 오늘 최근 시험 중에 가장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바로 종속 접속사 이유, because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접속부사가 있었죠. 접속부사 however, 그러나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동사 연결사도 최근 시험 중에서는 좀 무난하게 나왔기 때문에 문법 만점을 맞는데 아주 좋은 기회의 시험이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시험 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YBM GTF 담당 김태홍 선생님